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요 이 처음이 마냥 들뜨는 건 아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정말 잘 해내고 싶다라는 욕심까지 수많은 생각에 마음이 시끄럽거든요 그런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일 겁니다 내 자신과 기꺼이 날 응원해줄 좋은 사람들을 믿는 것 저 역시 앞으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를 기대하며 처음의 설렘을 만끽해 보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첫 시작을 함께한 노래는요 민망하지만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나였습니다 봉주르 봉태규입니다 우선 제가 첫 곡으로 굳이 민망하지만 저의 노래를 선택한 노래는 이유는요 제목 때문입니다 뭔가 첫 시작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DJ 처음 보는 봉태규라는 게 어울려서 이 노래로 선곡을 했고요 지금쯤 아마 왜 창원 아저씨 목소리가 안 들리지라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 SBS 파워 FM 봄 개편을 맞아서 아름다운 이 아침을 저 봉태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너무 길지 않게 처음 DJ를 하게 된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DJ를 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굉장히 연락이 끊긴 지인 친구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아마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작품을 하게 됐다라고 소식이 알려졌을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아름다운 이 아침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그다음에 사실 김창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DJ가 아주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잘 가꾸어 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걸 이어받은 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게 한번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네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멘트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문자가 와 있네요 5169님이 태규님 아름다운 이 아침 진행자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라고 오셨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혜웅님이 봉디는 가정에서도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이 아침 가족들도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줄 거라 믿어요 반가워요 그럼요 아주 오랫동안 볼 거라고 기대하고 제가 이 DJ를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아낌없이 많은 사랑을 제가 베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껴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김지원님이 첫 방송이라서 떨리시는 건가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떨리고요 그것보다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그럼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너와 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봉디 매일 시작을 봉주르라고 인사하실 건가요? 저는 봉지하라고 해도 되죠 브라질에서는 아침 인사를 봉지하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포르투갈어로 아침 인사를 봉지하라고 한다네요 근데 사실 저희 프로가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사실은 아니라죠 봉주르라고 하는 거 저희 피디나 작가님들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걸 정했는데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8655님이 태교님 이 시간에 라디오 들으면 무조건 지각인데 첫 방송이라서 듣고 출근하려고 차안입니다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아 이분도 약간 아니라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땐 제 라디오보다는 너무 감사하지만 출근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8655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0062님이 우연히 듣게 된 태교 DJ 라디오 첫방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서 좋네요 저도 오늘 육아 휴직 끝내고 첫 출근입니다 저도 태교 DJ도 화이팅입니다 야 0065님 말고도 오늘 저처럼 처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떨지 말고 저랑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승민님이 저도 지금 초등학교 체육강사로 처음 일하는데 첫 수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야 이거는 좀 떨리겠는데요 누군가를 가르치러 가는 첫 수업은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저는 새학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또 성이 봉이잖아요 그러면 새학기가 시작되면 출석을 쭉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항상 제 이름에서 선생님들이 봉태규?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체육강사로 나가는 첫 수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를 사실 편하게 줄이면 아침봉이 되겠죠 이게 전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포인트인데 오늘은 아침봉의 DJ로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편하게 두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저에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봉태규에게 궁금한 것들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아침봉을 위해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큐시트가 비워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좋은 노래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신청해 주세요 50원에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웰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는 라디오로 저를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아휴 세월이 그래도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게 픽셀이 너무 뭐랄까 찐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젊은 느낌은 아니네요 아쉽긴 하네요 제가 오늘 좀 약간 힘차게 보이려고 스웻셔츠도 입고 그랬거든요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화사한 스웻셔츠를 나름 입고 왔는데 어쨌든 보는 라디오로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첫 방송을 진행하는 저 봉태규에게 궁금하신 분들은 고릴라 어플에서 보는 라디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이 노래는 계속 제목이 되는 포인트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떠오릅니다 김현철 롤러코스트의 봄이와 네 제 말이 맞죠? 네 문자로도 이렇게 왔네요 그만 먹어님이 봉이와 봉이와 진짜 이렇게 들린다고 맞습니다 네 이 선곡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같은데 이 선곡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딱 계절과도 어울리고 오늘은 너무 춥긴 하지만 지금 문자가 또 많이 와서요 살짝 읽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DJ 하셨던 것 같은 편안함이라고 안은경 님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저는 타 방송국에서 DJ를 한 6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때부터 막연하게 막연하게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그런 꿈 같은 게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떨지 않고 마치 계속 해왔던 것처럼 좀 듣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진아 님이 아름다운 이 아침에 새 DJ로 봉디가 온다고 해서 저 수영 배웠잖아요 봉디한테 너무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으려고 크크크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멘트를 듣는다면 굉장히 쑥스러워했겠지만 좋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아름다운 이 아침 청취자분들과 저는 이런 어떤 노골적인 멘트를 서슴없이 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민망해 하지 않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민망해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정말 이런 뭔가 직접적인 멘트 이런 뭔가 조금 남들이 듣기는 민망할 수 있는 멘트들을 서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영희 님이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균니다가 좀 낯설지만 설레기도 하네요 오늘 첫 방송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멋쟁이 봉디 오늘은 편안한 티셔츠 차림이네요 멋진 수트 입을 줄 알았는데 반전이에요 김영희 님 제가 이게 보는 라디오잖아요 제가 또 다른 반전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외투가 있거든요 음악이 나갈 때 제가 그 외투로 갈아입고 오늘 어떤 의상을 입고 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반전일 겁니다 유은희 님이 근데 혹시 DJ 닉네임이 벌써 봉디로 정해진 건가요? 청취자들이 지어주는 거 안 하나요? 아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많은 DJ분들이 애칭이 있잖아요 제 바로 앞시간에 책임지는 김영철 씨는 철업디 또 시내타운 진행하시는 박하선 씨는 캔디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불리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작진도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만 쓸 수 있는 애칭이 있습니다 이거를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봉디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봉준호 감독님 되시는 분 정도가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오늘부터 DJ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겹치지가 않습니다 우선 봉디는 그래서 자신있게 봉디로 정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의 생각이고 이 아침봉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의 애칭 그대로 봉디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뭔가 신박하고 재치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보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봉디에서 변경도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50원에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김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아침봉에서 준비한 웰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열님이 저는 봉디도지만 뀨디 생각했는데요 하하하 뭐 이런 얘기 보내주셨고요 구하나오사님이 김동률의 출발을 신청해봅니다 봉봉 잡았네요 태, 태극기 휘날림 아 삼행시군요 뀨 뀨 뀨 뀨 뀨 봉태규님 독립 만세 아주 재밌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이 첫 방송이니까 제가 첫 방송이니까 구하나오사님 네 김동률의 출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따사로운 아침 햇살에 아름다운 이 아침 포근한 마음에 괜찮을 것만 같은 하루 아름다운 이 아침 따스한 웃음에 괜찮을 것만 같은 하루 아름다운 이 아침과 함께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오늘부터 파워 FM의 새로운 DJ가 된 봉태규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닉네임 아이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혜리님이 테디 어때요? 곰인형 같고 귀엽잖아요 아침에 귀여운 테디 사실은 저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분께서 봉디스 파리 신나게 어때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근데 봉디스 파리로 가면은 그 앞시간에 그 김영철 선배님과 뭔가 경쟁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톤 자체가 지금 이런 톤이 아니라 다른 톤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어 이거는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금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봉디가 제일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뭐 제가 영화나 드라마 또 예능으로 친숙하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사실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우선 이름은 봉태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제 직업을 소개할 때 연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 왜냐하면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DJ를 하기도 하고 또 예능 프로에 출연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 모든 거를 통칭해서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은 연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3권의 에세이를 출간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어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네 한 이 정도면 어떻게 제 소개가 다 됐을 것 같은데 뭐 혹시 더 기대하시는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재산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이 자가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또 이렇게까지 가면 또 너무 직접적이니까 어 이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5919님이 봉디님 첫 방송 신청곡으로 비바라비다? 아 콜드플레이에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 봉디님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이나 팝 가수가 누군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바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또 제가 그 헤비메탈이 완전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헤비메탈 음악을 정말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어폰을 듣고 있지만 이어폰은 상당히 굉장히 사적인 어떤 느낌으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남들 다 들으라고 볼륨을 최고로 해놓고 음악을 듣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락과 헤비메탈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뭐 사실은 가리지 않고 다 듣고요 그러면 5919님이 신청하신 비바라비다 콜드플레이 노래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어 저의 자기 소개를 듣고 더 궁금한 게 있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서연서님이 봉디 사회복지사 준비하는 저의 MBTI는 INFJ예요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추천 직업이더라고요 봉디 MBTI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실 MBTI를 잘 몰라서 이거를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을 해놓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ENFP 네 뭐 그거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잘 모릅니다 뭔지 아 지금 밖에서 웅성웅성하네요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나요 DJ를 하려면 뭐 그렇다면 공부해 오겠습니다 작가들이 난리네요 지금 밖에서 네 서복영님 봉디는 원래 아침형 인간인가요 흐흐 보내주셨는데 네 왜냐면 제가 첫째 아이 등교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첫째 아이가 등교하는 거에 맞춤 7시 정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 챙겨주고 뭐 씻고 같이 나가고 이렇게 등교를 하려면 7시에 일어나야 돼서 아침형 인간입니다 김지현님이 박소연 채화정 언니 같은 장수 DJ분들은 대부분 술을 못 드시던데 봉디는 아 이거 공통점인데요 술이 세지 않습니다 저도 네 어 이러면 장수 DJ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기대가 되네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거네요 앞에 MBTI는 모른다 그러면서 약간 이런 거 알죠 이런 이런 미신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신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뭐랄까 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주량이 막 세지는 않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도 했고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침봉을 진행하는 동안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으셔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에 대한 얘기는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 지금 아침봉을 듣고 계시는 사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한번 받아볼까 하고요 어디서 뭐 하면서 아침봉을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뭐 저는 성격이 어떤 청취자입니다 뭐 혹은 저는 아이세드 아빠입니다 등등 저 봉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셔도 되고요 2부와 3부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와 신청곡으로 한번 꽉 채워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원에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아침봉에서 준비한 웰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투개월이 부릅니다 넘버원 넘버원 네 투개월의 넘버원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의 자기소개 사연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만나볼게요 4712님이 저는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 중입니다 이젠 매일 아침 아침봉과 함께 가게를 오픈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이 있습니다 저희 큰집이 전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전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즈음에 서울에 다시 왔거든요 전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건 약간 음식에 관련된 건데 전주에 관련된 음식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쪽 지역에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에 어떤 닷적인 예가 있는데 경험담입니다 김밥집에 가면 밑반찬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주는 단무지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정말 전주에 가셔서 어떤 김밥집을 가신 다음에 김밥을 하나 시키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 찬이 나오잖아요 단무지 김치 뭐 나물 하나 정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치 어 뭔가 어? 우리 엄마가 여기 와 계시네 라고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어느 곳을 가시든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네 김아름 님이 저는 남자의 둘 엄마인데 재택근무예요 아 이게 재택근무가 되나요? 남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저번주까지 큰애가 어린이집 옮기고 적응기간이라 일찍 끝났거든요 덕분에 겁나 바빠서 어제 새벽까지 밀린 일 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일상을 찾았어요 고구마랑 토마토 사과 먹으면서 업무 보고 있어요 아 호화로운 아침입니다 크크 그죠 이게 아이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간다는 거는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집에 옮겼을 때 그때도 적응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큰일은 저도 유치원을 옮겨본 적이 있는데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적응할 동안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무룩해져서 오거든요 그럴 때 막 괜찮다라고 해주고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힘을 복도다주고 해야 되는데 김아름님과 많은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실수를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아름님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옮기고 적응하는 그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저에게 따사로운 말과 토닥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주님이 저는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혼자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다 보니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라디오에 봉디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와서 사무실을 꽉 채우네요 월요일이라 힘들지만 봉디가 응원해준다면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지주님이 정년퇴임 하실 때까지 할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아침마다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듣는 분들한테 조금 더 뭐랄까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양지안님이 봉태규님 오신 첫날 기념으로 장미여관에 봉수기 신청해요 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지금 뭐 제 아들이 겪고 있고요 석이 봉시기 때문에 봉선화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봉봉이 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무난하게 겪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장미여관의 봉수기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주는 봉태규와 함께 열어요 탁퇴한 이 아침을 그대에게 드릴게요 함께해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3부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기소개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8084님이 전 8년차 배송기사입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운전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봉디와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우 사실은 저희 일상에서 배송기사분들의 도움을 정말 제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야말로 사실 8084님과 라디오라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60님이 월요일이 제일 바쁜 7살 3살 남매 엄마입니다 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 이제 매일 등교길에 봉디 만나게 되었네요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로꼬유주의 우연히 봄 신청합니다 네 사실 모든 집이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월요일은 정말 바쁩니다 정말 정말 왜 이상하게 사실 평일에 다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는 건 똑같은데 왜 월요일은 유독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분명히 그 준비를 화요일에도 똑같이 하고 수요일에도 똑같이 하고 그럴 텐데 이상하게 월요일은 더 준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뭔가 준비가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조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럼 406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죠 로꼬 유주의 우연히 봄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우연히 봄 아침에는 봄디와 함께 햇살처럼 포근한 하루 따스한 온기 나누며 우리 같이 들을래 아름다운 이 아침에는 너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통의 날들이라도 괜찮은 하루야 봄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 제가 사실 처음 디제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이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의 로고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들을 저도 처음 듣고 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예 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감미롭게 야 이런 노래를 만들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사연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곽정남님이 반갑습니다 70대 할머니입니다 열무김치 담그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봉태규씨 방송에서만 보고 탈렌트구나 생각했는데 재주가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야 이 시간에 열무김치를 담근다는 건 사실 열무가 손이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다듬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미리 씻어야 되고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셨을 텐데 아 제가 다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가 열무김치입니다 네 저는 김치 중에서 열무김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도 약간 이렇게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네 앞으로도 네 곽정남님 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리님이 저는 30살 제빵사인데요 MBTI는 소심한 ISFP랍니다 아 ISFP가 약간 소심한 그런 MBTI인가 봐요 뭔가 느낌은 되게 SF 막 이런 거 들어가서 굉장히 뭔가 날렵할 것 같고 뭔가 우주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네 강아지도 두 마리 키우고 있고요 봉태규님 목소리 듣다 보니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큰일이에요 크크 이건 좋은 거겠죠 네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뭔가 거슬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만드시다가 이건 아니야 하고 막 뭔가 이걸 막 패대기 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어 이혜리님 이혜리님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방송을 듣고 나중에는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6228님 6228님 굉장히 나이 우리 딸은 우리 딸은 우리 딸은 아빠 잘 놀다 와 라고 합니다 매일 매일 똑같이 지루한 출근길이 딸 한마디에 기분 좋아집니다 오늘도 놀다 오겠습니다 봉디도 오늘 하루 재밌게 놀다 가세요 흐 아 이거 진짜 좋은 멘트네요 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을 즐기라고 하잖아요 즐기는 여건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딸이 만약에 출근하는데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것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잘 놀다 와 라고 하면 뭔가 어깨가 굉장히 가벼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두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왔는데 두 아이들이 꼭 안아줬습니다 꼭 안아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3살보단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당부를 하거든요 아빠 실수하지마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빠 너무 꾸미고 가지마 뭐 이런 얘기들 저희 첫째가 가장 강조합니다 아빠는 너무 치장을 하는 게 문제야라고 항상 저에게 저에게 항상 그런 조언을 해주곤 하는데 네 오늘 하루 동안 저도 첫 물론 방송이긴 하지만 1099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밌게 한번 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197님이 저는 40대 쇼핑몰 운영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새로운 DJ에 설레기도 하네요 사실 창원 DJ님은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위로받고 들었었는데 봉디는 동년배 같은 시대를 겪는 친구 같은 DJ로 생각할까 봐요 앞으로 2024년도 잘 부탁드려요 잭 존슨의 베러 투게더 신청합니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친구 같다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거는 제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해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좀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럼 9197님이 신청하신 노래죠 잭 존슨의 베러 투게더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잭 존슨의 베러 투게더에 이어 멜로망스의 선물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는 윤은지님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8년간 근무했다가 이제 전업주부가 된 지 3주차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귀호강하겠습니다 멜로망스 선물 신청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유치원 교사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두 명의 아이도 사실은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반은 최소 6명 7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아이들을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고 컨트롤할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전업주부가 되신 거면 이제 아이들 이제 본인의 아이만 이제 뭔가 돌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을 텐데 이건 또 다르겠죠 교사를 할 때랑은 922 하나님이 봉디님 봉디님이 오늘 첫 DJ를 하듯 저도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던 사업에서 더 확장을 해서 작지만 제 브랜드를 런칭하는 날입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아주아주 떨리는 날인데요 딱 1년 후 봉디도 저도 아주 성공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9221님은 장기 프로젝트로 1년 후에 제가 1년 후에 분명히 1주년 뭔가를 하겠죠? 그럴 때 꼭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성공을 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제가 1주년을 버틴다면 그때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브랜드 런칭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7555님이 봉디 첫 방송 축하해요 정말 봄과 함께 봉디가 왔네요 맞습니다 봄과 함께 제가 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만난 지 3000일이라 전국 투어 여행을 가거든요 지금 청주공항으로 남자친구 픽업 가는 중입니다 여행 내내 열심히 아침봉 들을게요 3000일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은 사실은 마음이 맞는 친구랑 간다 하더라도 에피소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3000일이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나입니다 서로 약간 오해가 쌓이고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으로 여행 잘 마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여행 간다는 거 어쨌든 여행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행 가시는 755님에게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가이드이자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7469님 저는 완도에서 안전한 바다를 책임지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이자 다섯 남매의 아빠 김황님입니다 라디오 듣고 깜짝 놀라서 검색하게 됐네요 첫 방송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하러 가는 중인데 응원도 부탁합니다 해양경찰 로프구조팀 화이팅 아니 다섯 남매의 아빠면 평상시에서 계속 훈련 중인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근데 또 따로 훈련을 하러 가신다고요 저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일상이 제가 봤을 때는 야 다섯 남매면 계속 훈련일 텐데 김황리님 어쨌든 그 훈련하러 가는 거 화이팅 하시고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경찰 로프구조팀 화이팅입니다 이승은님이 중학생 쌍둥이 아들을 둔 원킹맘입니다 아침부터 짜증부리는 사춘기 직전에 아들들 상대하다가 회사와서 차분한 노래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거든요 흐흐 봉디 목소리가 차분해서 정신없던 아침이 기분 좋게 풀어지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신청곡은 10cm의 봄트 러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중학생 때 이승은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저의 짜증을 보면서 근데 정말 이 사춘기라는 거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들들은 갑자기 냉정해지거든요 이럴 때 엄마한테 어쨌든 이승은님 제가 신청해 주신 10cm의 봄트 러브 들려드릴 테니까 기분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10cm의 봄트 러브 듣고 오도록 할게요 사랑해 너뿐이야 난 누군 거야 음 good morning 새로운 하루가 now start it 모두 어디론가 각자의 걸음을 걷지 아름다운 네 아침에 별일 없는 보통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영래님이 봉디 첫날인데 너무 능수능란하시네요 그런데 로고송을 누가 불렀는지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거를 제가 놓쳤네요 방금 들으신 이 4부 로고송은 스텔라장이 불렀고요 앞서서는 에노드 나상현 씨 밴드 크랙샷 경서 씨가 아침봉 로고송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볼 텐데요 저 봉디에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했어요 최경환님이 봉디 이번에 가족이랑 아이슬란드 다녀오셨잖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슬란드 가서 좋아하는 밴드인 시기어로스 공연 보는 건데 아이슬란드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은 아이슬란드를 가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시기어로스의 뮤직비디오이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펼쳐져 있는 자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실감이 없어져요 약간 여기가 지구 같지가 않고 다른 행성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광화란 그냥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개발하지 않고 내버려 둔 그 나라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주의할 점 물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니까 정말 음식을 인스턴트를 꼭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슬란드는 한 번쯤 가보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투어가 이제 가이드분과 같이 가는 투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 그걸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춘영님이 봉디 뜬금없지만 봉디의 태몽이 궁금하네요 크크크 사실 저희 어머니는 본인 입맛에 맞게 태몽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뱀이었다가 용이었다가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오래돼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태몽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500님이 봉디 반가워요 봉디 목소리를 들으면 드라마 펜트하우스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그런가 집에 가면 깨발랄한 와이프가 집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음 음 근데 어 저랑 결혼하신 분은 이제 하시시박 작가님이고요 어 사실은 깨발랄한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어 말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저희 그 저랑 결혼하신 하시시박 작가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 저랑 저희 아이들을 쓰리봉이라고 부르거든요 성의다 봉시니까 쓰리봉들이 굉장히 깨발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준의 깨발랄함이 아니다 이건 나에게 분명히 무슨 업보가 있는 것 같다 이걸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 집에 있는 하시시박 작가님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어 그 다음에 깨발랄함 보다는 음 굉장히 뭐랄까 시크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저나 저희 아이들 합쳐서 쓰리봉들이 굉장히 깨발랄하게 그분을 많이 웃겨드립니다 네 9026님이 태규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가장입니다 와 저 닮은 아들 아내 닮은 딸도 있고요 나이는 태규님보다 조금 많아요 아름다운 이 아침 가족이 된 태규님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크랜베리스의 오드 투 마이 패밀리 신청합니다 와 3대가 같이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 아내분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잘해주세요 아니 모셔주세요 네 어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네 9026님이 아내분에게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어 9026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죠 크랜베리스의 오드 투 마이 패밀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의 노래고요 1270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름다운 이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취자이자 엄마의 입장에서도 이입을 할 수 있네요 가사가 지금 들으니까 그리고 음 결혼식 때 운다 하셔도 잘 하시는 거고요 울지 않는다 해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 자식들을 생각하니라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눈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거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요 어 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 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하나 공사님이 봉디 DJ 하기로 결정한 다음 소속사 대표인 송은희씨가 어떤 응원을 해주셨을지 궁금해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제 어 방송을 하러 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 이제 송은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욕심내지 말고 어 침착하게 그리고 누나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너 평상시에 하던 대로 얘기하면 된다 어 그래서 제가 단문을 보냈죠 그러면 누나가 앞에 있는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송은희 대표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제서야 고백을 하지만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 잘할 거다라는 그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장마림 보이님께서 봉디 아침에 듣기에 좋은 목소리 이 내용 감사드립니다 저는 4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로 사연 보내시는 거 아니죠? 정말 4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부암동 쪽인가 자주 배웠는데 드라마 작품 계획은 또 없으실까요? 아 드라마는 없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영화 촬영에 들어갑니다 어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요 어 이 작품이 공개되면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작품입니다 네 기대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줄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만 제가 살짝 스포를 해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연인데 제목을 입력하래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두 번째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쏠 준비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착오 퀴즈 이게 굉장히 식상할 것 같지만 제가 이 코너를 작가님들한테 들었을 때는 아주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제목을 듣자마자 떠올리시는 게 있을 테지만 그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봉딘 어때? 라는 코너가 있고요 비공감 댓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취향타임 개취타라는 코너가 있고요 해시태그 뮤직이라는 코너가 있고 1인용 플레이리스트까지 앞으로 아침봉과 쭉 함께 해주시면 이 코너들과 다 함께 할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코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또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홈페이지가 아주 예쁘게 단장을 했으니까 홈페이지에 놀러 오셔서 구경도 해주시고 사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김지영님께서 감히 말합니다 처음 시작 참 잘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첫 방송 준비하면서 앞서서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오래된 프로의 DJ가 바뀌게 되어서 제가 하게 되는 거니까 어색할 수 있지만 뭐 항상 있었던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저의 얘기 그리고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네요 정말 이 부스 안에 있는 이 기분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사실 완전한 독립을 결혼하고 나서 처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완전한 독립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나라를 하나 세운 듯한 기분입니다 그냥 나만의 공간 이곳에서 노래를 듣는 것도 너무 좋고요 네 오늘 끝곡인데요 이 노래는 이종래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첫방 들으러 아홉시부도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봉디 앞으로 자주 놀러올게요 락을 좋아하시니 신청곡 하나 부탁드립니다 권스앤 로즈의 스위트 차일드 오마인 듣고 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스앤 로즈의 노래 좋아하지만 이 보컬의 패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럼 스위트 차일드 오마인 듣고 올게요 네 오늘 끝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야침 봉태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올게요 멘트가 있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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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